아주머니! 아니... 아니 무슨 소리 들리지 않았어요? 응? 아이고! 영선아! 영선아! 어? 영선아! 아니 이거 왜 이러냐? 어? 영선아! 영선아! 영선아 왜 그래? 야! 영선아 왜 그래? 어? 동... 정선아... 어? 정선... 어? 얘가 가스를 먹었나 보다! 얘! 순택아! 너 얼른 영선이 집 가봐라! 어? 얘! 얘! 영선아! 영선아! 일어나 영숙아! 어? 일어나 영숙아! 영숙아! 야 영숙아! 너 다 괜찮아? 어? 오빠! 우리 언니는요? 언니는 어때요? 어 괜찮아! 야! 너는 좀 어때? 네! 우리 영숙이! 영숙아! 영숙아! 눈 떠봐! 아주머니! 우리 영숙이 좀 살려주세요! 아주머니야! 아주머니야! 제 동생부터! 제 동생부터! 제 동생부터! 제발! 그래 그래 그래! 아휴 언니! 자! 너 이 김치껏부터 좀 마셔라! 마셔! 얼른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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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동생자! 우리 동생자 좀 살려줘! 아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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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웬일이야? 아, 얘! 야, 영숙아! 아이고! 영숙아, 예수씨 좀 차려봐. 영숙아, 눈 좀 차려봐. 얘, 얘, 얘 영숙아! 영숙아, 정신 차려라! 영숙아, 영숙아, 눈 좀 떠봐. 영숙아, 언니 좀 봐. 영숙아, 눈 좀 떠봐. 야, 영숙아! 뭐가 이미 시끄러워? 좀 두고 가자, 얘들아. 이제 이모 책임져! 눈 좀 뜨고 봐봐! 뭐래요, 나? 나 동생들... 엄마야... 죽으면 다 이모 책임져. 죽으면 다 이모 책임이야!